안녕하세요. 대표적인 밥반찬 멸치볶음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칼칼한 맛으로 계속 입맛당기는 반찬이 만들어집니다.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손질합니다. 조림용 멸치 사용하시면 돼요. 이 양념은 작은 잔멸치보다 크기가 있는 조림용 멸치로 만들어야 더 맛있답니다.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반 가르고 어슷하게 채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씨를 대충 털어내고 사용합니다. 팬이 달궈지면 멸치 넣고 중불로 1분 볶아주세요. 접시에 옮기고 펼쳐 식힙니다. 팬에 식용유 2큰술, 마늘 넣고 공약불로 1분 20초 볶습니다. 마늘을 건져내세요. 기름 남아있는 팬 그대로 불끈 상태에서 고추장 1큰술, 진간장 반큰술, 미림 2큰술, 조청 2큰술 넣어주세요. 샘불로 켜고 섞으면서 끓입니다. 양념이 완전히 끓어오르면 고춧가루 깎아서 1큰술 넣어주세요. 10초 볶은 뒤 바로 불 끕니다. 곶가루 멸치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마늘, 고추, 참기름 1큰술 넣고 섞어줍니다. 깨 1큰술 넣어서 끓으면 오늘 요리 끝. 매콤하게 먹는 맛있는 반찬, 멸치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